드디어 오늘 디즈니랜드에 갑니다 너무 예뻐 파워 오브 내용은 저주받은 조각상 시리키 우큰블를 이게 짧은데 대기시간이 길다 해서 저희는 가자마자 이걸 줄 서서 불꽃놀이도 보고 해야 되니까 가자마자 이걸 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훈씨 설레시나요? 네 준영이가 하는 게임에 이제 제가 뽑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게 나와요 좋은 건? 일단 유랑 풍무게 주사위랑 발 주사위만 만들면 오케이 갑니다 유가 뜨면 좋아 새로운 주사위가 어때요? 뭐가 좋다고? 달 주사위 오 홍보 주사위 오 오 아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태양 주사위가 떴네요 아 이거 거의 2년 전에 있던 걸 뜨면 어떡해요 토큐 도쿄 저게 차가 없는 거 보니 눈치게임에 성공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 없을 거 같긴 했어요 워우 인생 첫 번째 디즈니랜드 아주 설레네요 전 제가 정심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야 이거 싫어해? 이게 랜드의 5단위 저기서 사자 하는 수많이다가 같이 와 진짜 크다 이거 그거예요 저희 작업실에 있는 거 작업실에 있는 게 실제로 있는데 이게? 연예인이야 저걸 찍어야 될 거 같아 와 진짜 크다 뭐야 머리띠를 사야 된다고 그럼 머리띠 할 거예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네 머리띠 하나 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네 지금 이럴 시간이 빨리 가서 둘 사래 타고 가자 하나를 타고 와서 사는 거 어떡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생각보다 사람 많아서 해 와봐 우리는 그냥 하나를 타고 와서 사 그래야 알겠다 그 타워 오브 멋있게 타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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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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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이 눈치게임 대 실패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2시간 2분 걸렸어요 2시간 2분 걸렸어요 주차장에만 사람이 없었던 거고 사람이 너무 먹고 바람이 너무 먹고 바람이 너무 먹고 팀이 다 들어와서 사람이 없던 거였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먼지 점프 쪄 봤잖아 서로 있을 때 그래도 기밀해 사람의 몸무게는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밥 먹고 20분 기계가 아 쪼그라들었는데 지금 준비했다가 지금 늦어 아 늦어 늦어 안 돼 안 돼 지금 지금 아 자 기다려 기다려 지금 지금 지금이니 아 아 에어 진짜 케비야 세모형 포키면 다 멈췄어 아 아 에어 이루 다 아 아 아 nou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도 못 탔다는게 함정이지만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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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내가 타볼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긴 했어요 스토리도 단단하고 보는 재미도 많았는데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섭진 않은데 왜 무서웠는지 알겠어요 왜냐면요 눈을 다 막아요 안보여 아무것도 나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자꾸 내려가서 눈을 감더라 그래서 아까워서 계속 떴는데 마지막에 저기 있잖아요 저쪽 위에서 한번 보여줄 경치를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경수랑 팔짱 끼고 갔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싫다는거야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리에형도 그랬어 저희 직원분이 처음 왔던거 처음원 스티커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원 팀을 엄청 냈나봐요 저희 첫번째로 탄 우리 배고프니까 밥먹어야지 밥먹으러 갑시다 고! 해저의 이말리 이제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갈거에요 해저로 떠납니다 제가 물은 무서워하지만 이런 뭐라야되죠? 놀이기구는 정말 잘탈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타려고 했던 놀이기구가 110분이 넘어가지고 가는길에 이게 한 30분밖에 안걸리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따라라 하하하하하하 나도 뜨거워 오! 통화가 오지 면적이 비어오자 면적이 비어오자 면적이 비어오자 면적이 비어오자 면적이 비어오자 면적이 비어오자 안 내렸는데?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아니 안 내려왔어 여러분들 소원 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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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탑승 이번에는 롤러코스터를 타러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러왔는데 약간 티익스프레스랑 비슷해요 아기들은 왜 안해주지? 아기들은 무서우니까 잡아야지 여유가 없다고 안해주는게 아니라 무서워서 잡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티익스프레스랑 비슷해요 이긴 사람 두 명 원래 제일 뒤에가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나는 앞에 타고 싶어 나는 앞에 타고 싶어 나는 상관없어 롤러코스터를 맨 앞에 타는 김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두 명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왜 찐으셨어 왜? 나는 근데 다 괜찮아 뒤에 타도 돼 탑승 재홍이 응원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라이언 분들이 항상 저희를 응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답을 해드리고자 언제 어디선 라이언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만났어요 사실 언제 봤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에서 해주셨어요 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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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리 아내 저게 많이 있었어 어 진짜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아 서운해 오호 와 역시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 메인이라고 화산으로 갑니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도 파워가 대단했죠 퀄리티가 장난 아닌 것 같고 타기 전에 앞에 지나가신 분들한테 손 흔들고 오하요 막 곰방어 푸니찌와 다 했는데 막상 저희가 탈 때는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준형이 완전 서운해 했어요 준형이가 사케베 준형이요 사케베 준형이가 서운했어? 서운했어? 뭐가? 손 안 흔들어줘 또 준형이가 뭐 대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여러분 제발 사케베! 막 이랬어 그리고 또 타는 도중에 외국인이랑 눈 맞춰가지고 푸처헨스업 이래요 푸처헨스업 구다사잉 푸처헨스업 오 삼개국어 하시네요 오이 여기 머리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때? 닮아입니까? 아 근데 여기 곰돌이 밖에 없어 나 미키마우스인데 난 좀 딴 데가 써야지 여기 미리마우스에 모자 차려운 게 오 귀엽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렸어?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어때? 귀여운데? 어 진짜 귀여워 이걸로? 응 오케이 준지쌍 카오고의 영혼을 받아야겠구만 아 미안합니다 아 귀엽네 귀엽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카오고의 저에게 말해줬어요 카오고는 추운데도 버텨도 여기 따뜻하잖아 여기 따뜻한데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아 귀엽다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저희 아까 저기서 떨어졌거든요 여기 어디지? 저기서 떨어졌는데 여기 한 눈에 다 보여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로 너무 예쁘다 나도 오늘 원픽 나도 원픽 너무 재밌었어 베스트 놀이 기구? 네 재밌었다 베스트 놀이 모노 아 이치방 놀이 모노 슬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에서 하는 저희 약간 뭐죠? 범폭한 줄 알았는데 정말 아주 물에서 하는 범폭하면 아주 용수 부딪혀가지고 물을 홀딱 적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전력집 뽑았어요 진짜 태엽형 출발하자 하자 아쉽네요 이제 안된대 진짜 이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미모를 찾아서 물고기 찾으러 갈 겁니다 여기 어디까지 가 우리 좀 달라 저기이랑 달라 다르다고 다르게 가네 나도 쪼꼬스 타고 싶은데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네번리밤 와우 라이언 이게 저희의 마지막 놀이기구입니다 진짜 막차 탔어요 너무 보람차 재밌었어 잘 놀랐다 그리고 파이밍이 정말 대박인게 저희 뒤에 오신 분들 바로 이게 잘못됐어요 맞아요 이번 주 나시긴 하지만 다음에 꼭 또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희가 일본 이제 마지막으로 올 거 아니잖아요 평생 일본 올 텐데 기질은 또 오면 되죠 바람도 불고 눈치게임도 성공해서 많이 타고 전통놀이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오겠습니다 좀 따뜻한 시원할 시기인데 그때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겨울이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친구가 아니었어요 와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와 너무 아쉽네요 진짜 너무 보람쌌다 와 예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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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부끄럽네요 저는 연예인인가봐요 우리 5억 명의 라이온 중에 한 명이었네요 아니 다들 호텔에서 손 흔들어주세요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와 근데 진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진짜 너무 아름다 진짜 너무 아빠다 진짜 너무 아름다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이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이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같이 갔다